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이번 시간에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차질을 하고 있다 그죠 그만큼 계산기 사용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만 잘 듣게 되면 우리가 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이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 1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굉장히 기종이 많죠 그 중에서도 카시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카시오 FX570E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가로 봤을 적에는 한 2만원대 초반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종을 선택해서 또 수업시간에도 이 기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시오 FX570EX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공학용 계산기 기종 허용군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두 다가 아니죠 일단은 허용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카시오 제조사로 봤을 때 이제 카시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570EX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뭐 FX901부터 999까지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종 번호 말미에 영어 표기가 있는데 우리는 FX570EX라고 되어 있죠 EX라고 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 뭐 ES라든지 MS라든지 EX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SD 이렇게 표현된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X570EX 계산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정판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죠? 보여주는 곳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는 가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산기 버튼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 버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Shift라는 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듯이 위에 있는 버튼 위에 있는 노란색 글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란색 기능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hift 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알파키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시험에는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의 한정에서 봅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다 알 필요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사용되는 기능들만 익히고 지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사실상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Shift 키가 있고 노란색을 선택한다고 했다 그죠? 각각의 노란색 글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hift 키를 누르고 그 버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옆으로 가게 되면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해서 방향키 이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계산 공식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수정할 때 우리가 그 위치로 가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또 각종 어떤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메뉴가 있고 Shift 가 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르면 메뉴 버튼이 선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노란색 Setup 있죠? Setup 같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Setup 버튼이 우리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n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우리가 킥 때 그죠? On 버튼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좌측에 보면 Option 키가 있습니다 Opt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주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관과 해결하든지 아니면 변동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데 입력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평균을 불러온다든지 합을 불러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옵션 버튼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밑에 줄에서는 또 우리가 사용되는 게 루터 버튼이 있다 그죠? 루터 이렇게 해서 루터 버튼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루터 속에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루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x제곱이 있죠?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곱을 따로 빼놨는 겁니다 이거는 빼놨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x에다가 위에 네모를 해놨죠? 제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곱 버튼을 빼둔 거고 우리가 제곱을 제외한 3성, 2분의 1성, 마이너스 3분의 1성, 5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x 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버튼이 있다 그죠? 로그 버튼이 있고 ln 버튼이 있는데 로그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로그는 우리가 로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용 로그를 얘기합니다 상용 로그라는 거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다 그죠? 그걸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ln이라는 거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로그 값인데 ln과 로그를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로그는 상용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고 ln이라는 거는 로그인데 밑이 인 자연 로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ln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n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e의 네모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로 보면 언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저기 그 신뢰성 관리 쪽에 수명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e의 몇성 이런 값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돼 있죠 이해되겠죠? 그때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관로에서 마이너스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음수를 입력할 때 음수 마이너스 5다 이거는 이제 음수를 입력할 때잖아 그죠? 그래서 음수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x 마이너스 1승에 보면 위에 팩토리얼 있죠? x 팩토리얼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x 팩토리얼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팩토리얼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 팩토리얼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 건 뭐냐면 나머지는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관로 있죠? 관로 관로는 공학용 계산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관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적에는 관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관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로 굉장히 중요한 버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 버튼이고 그리고 또 될 키가 있는데 이 될 버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값을 입력하다가 아니죠? 값을 입력하다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입력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고위치로 가서 고값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방향키를 이용해서 고값 위치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커스가 위치하는 상태에서 될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값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값들을 될 키를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 그죠? 뭐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는 버튼이고 그리고 AC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AC버튼 그죠? 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 보면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 나누기 위에 보면 콤비네이션 버튼 있죠? 이것도 사용을 합니다 콤비네이션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나누기 버튼을 눌러주면 콤비네이션 버튼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있는 ANS라는 게 있다 그죠? 이 ANS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학용 계산기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앞에서 계산했던 값을 가지고 다시 이 값에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 계산했던 것들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게 ANS다 이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에 계산 결과를 불러오는 버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그런 기능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입력하고 출력 형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계산기가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라고 보면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는 왼쪽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면 노란색 버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Shift 키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렀지만 실제적으로는 셋업이 우리가 선택이 되겠지 노란색이 선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셋업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면 이런 버튼이 나올 겁니다 메뉴 버튼이 나와요 메뉴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1번을 눌러줍니다 1번 숫자 1번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풋 아웃풋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1번을 선택을 하고 나면 몇 번? 여기 보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 창이 밑에 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이 나오면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번 형식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을 하겠다 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봅니다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간단한 문제들 우선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넌 이렇게 하면 21 이렇게 뜨겠지 그죠? 저는 뭐냐면 지금 소수점이야 6째 자리에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6자리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21이라고 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1.0000 이렇게 해서 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관로를 해 줬죠 관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값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5 더하기 3을 관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이 21이 아니고 48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항용 계산기는 우선은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관로 안에 있는 걸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아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만약에 1번처럼 입력을 했다라면 계산기는 뭐냐면 3 곱하기 5 이걸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2 이걸 계산을 해서 둘을 합산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21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관로가 있다라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관로를 항상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관로 안에 있는 3 더하기 5 더하기 3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3을 곱해 주겠지 그죠?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2를 곱해 주기 때문에 4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관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공항용 계산기는 관로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뭐냐면 지수입니다 지수 뭐 2의 3승 5의 10승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또 계산합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계산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보다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곱하기가 있다 그죠? 뒤에 있는 곱하기 앞에 있는 곱하기와 뒤에 있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난 후에 더하기를 해준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먼저 계산이 되고 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순서가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한 번 봅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18 더하기 6 이걸 나누어 줍니다 그죠? 15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18 더하기 6 나누기 15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18 더하기 6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고 그리고 15 마이너스 3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를 덩어리로 나누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관로를 해줘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들도 관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로 안에 걸 먼저 계산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적에는 관로해서 18 더하기 6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15 마이너스 3이 있다 그죠? 15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계산하고 이 덩어리를 나누기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로를 해줘야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4번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3에다가 관로를 했죠?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5 더하기 2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5 더하기 2를 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3을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굳이 관로를 이렇게 해주면 앞에 원래는 곱하기가 더 가야 되겠지 그죠? 계산기에서는 곱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곱하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2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곱하기를 해주면 더 좋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산기가 물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검정 추정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에는 40-34가 있고 그리고 분모에는 뭐냐면 4.6904에다가 루트를 또 해놨죠? 루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8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있습니다 아니죠? 15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기에 입력을 할 적에는 이게 일렬로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에 있는 거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밑에 있는 것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덩어리와 덩어리를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이 루트 속에 또 뭐냐면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계산으로 그죠? 분모 있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이 전체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위에 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니까 관로를 해주면 되겠죠? 관로에서 40-34 하면 이걸 먼저 계산할 거고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죠? 나누기로 들어가야 될 거고 밑에 있는 게 하나의 덩어리로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관로를 해주면 좋겠지 예를 들죠? 그래서 관로를 해서 4.6904 곱하기다 그죠? 뭐 곱하기는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곱하기 루트해서 루트하고 난 뒤에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면 관로에서 1 나누기 8 더하기 1 나누기 15 관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의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곱해주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나눠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걸 보면 40-34 이거는 관로로 돼 있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하나의 전체 덩어리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덩어리니까 관로를 해줘야 되겠죠? 관로를 해주고 4.6904 곱하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루트하면 관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로에서 이 안에 루트 안에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면 1 나누기 8 더하기 1 나누기 15 관로 닫고 그리고 관로 닫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끝났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관로를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지 그죠? 더 해주면 이 전체가 분모 있는 게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구나 라는 걸 계산기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로는 우리가 관로를 앞에 있는 관로와 뒤에 있는 관로가 개수가 맞으면 되겠지 그죠? 맞으면 될 겁니다 상호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해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적에는 어떤 덩어리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 그 덩어리들을 잘 영역을 구분을 해주시면 계산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지수가 있다 그죠? 지수라는 거는 몇 승 이런 개념이죠? 몇 승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서 3의 4성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어디에서 봤었느냐 하면 지수를 입력하는 거는 이 계산기에서 보시게 되면 X의 네모 있잖아 그죠?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삿갓 모양이 나올 거예요 갓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갓 모양이 지수를 입력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을 누르고 난 뒤에 X 네모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갓머리 모양으로 해서 관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4를 입력하면 계산기는 아 요 의미가 3의 4성형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인데 3의 마이너스 4분의 3성입니다 음수가 나왔어요 그죠? 음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3의 버튼을 누르고 3 버튼 누르고 지수 버튼 누르면 되겠죠? 우리가 지수를 입력을 하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는 음수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되겠다 그죠? 음수 버튼 3 누르고 그리고 3을 입력하고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지수로 올라가서 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루터 버튼이 있다 그죠? 그래서 루터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터 2가 됐던 3이 됐던 루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따지면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2의 2분의 1승을 해줘도 상관은 없고 또 뭐냐면 루터 2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2분의 1승이니까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5승이잖아 그죠? 그렇게 입력을 해줘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로그 값이 있습니다 로그 버튼이 있죠? 로그 버튼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15를 로그 15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상용 로그가 되겠죠?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로그 15 이렇게 누르면 바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2의 x승은 0.9 요런 문제가 있다 그죠?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보면 신뢰성 관리라든지 아니면 생산 시스템 쪽에서도 우리가 학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사용되는 공식이다 그죠? 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2의 x승은 0.9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x가 지수에 있어요 지수에 x가 있다라는 거는 x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요때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지수값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x를 놔두고 넘기게 되면 로그 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로그 2분의 로그 0.9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입력을 할 적에는 로그 0.9 나누기 로그 2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관로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관로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수가 있는 거는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지수값을 앞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번째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데 t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밑이 2다 그죠? 요때는 뭐냐면 로그 값을 사용하는데 요때는 상용 로그가 아니고 자연 로그를 입력합니다 자연 로그라는 거는 로그가 아니고 ln을 입력을 하는 거죠 ln 계산기에 보면 ln 버튼이 있다 그죠? 우측편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 ln 버튼 ln을 양쪽에다가 양변에 ln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수가 떨어집니다 로그하고 똑같아요 ln을 입력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에 2의 2성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2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ln 0.5만 남아있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요기에서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00t라는 게 앞으로 떨어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로그 2의 2 같은 경우에 1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없어지니까 옆에 ln 최저는 ln 0.5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를 놔두고 ln 0.5 나누기 음수값 입력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보면 요것도 신뢰성 관리에서 요런 식의 계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면 arc tangent가 있죠? arc tangent arc tangent는 아마 기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관과 회계에 나오는 그 버튼이죠 arc tangent 굉장히 편리한 버튼입니다 요걸 이용하면 상관과 회계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arc tangent는 있는 위치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냥 값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기에서 우선은 왼쪽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optn 있죠? 옵션 버튼 누르고 우리가 방향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누릅니다 알겠죠? 한 번 누르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arc tangent가 있습니다 그게 쭉 나오는데 메뉴들이 그 중에서 1번을 선택하고 그리고 6번을 선택하면 arc tangent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다 요걸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arc tangent를 선택을 해주면 되잖아 그죠? 요런 방법으로 해서 arc tangent를 찾아오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관로해서 5 나누기 7 이렇게 해서 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요거는 arc tangent를 구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 옵션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한 번 내지 두 번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1번 버튼, 6번 버튼 그 arc tangent라는 기호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을 선택하면 우리가 arc tangent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 arc tangent다 그죠? 뭐 그렇게 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보면 7번째 n 팩토리얼과 그리고 컨비네이션 버튼이 있다 그죠? 요것도 많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률에서 확률에 나오는 고런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것들은 전부 있는 내용이 있다 버튼이 있잖아 그죠? 거기 선택해 오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4를 입력하고 난 후에 시프트 버튼 누르고 그리고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1성 위에 있었다 그죠? 그 x-1성 버튼 누르게 되면 팩토리얼 버튼이 눌러질 겁니다 그러면 이 꼴을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누기 버튼 위에 노란색으로 해서 컨비네이션 버튼이 있죠? 거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요걸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10을 입력을 하고 10을 입력을 하고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누기 버튼을 누르면 컨비네이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을 입력을 하면 요렇게 입력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 포화속 분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죠? 포화속 분포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e의 마이너스 2성입니다 치수 마이너스 2성이 있고 물론 이제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죠? 곱하기 생략돼 있습니다 곱하기인데 0.2의 제로성 이 값을 뭘로? 0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 위에 있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0팩토리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관로를 해서 위에 있는 걸 계산하고 그리고 밑에 것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로를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많다라면 값들이 관로를 해서 묶어줘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우선은 e를 입력을 하고 e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lm버튼 위에 있다 그죠? 오른쪽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lm버튼을 누르면 e의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로를 해서 음수 마이너스 값 있죠? 마이너스 0.2 갈로 닫고 그리고 곱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곱하기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곱하기를 해준 상태에서 0.2의 지수 다시 제로성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것이고 나누기 이 값을 나눠주는데 뭐 0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팩토리얼과 컴비네이션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상관과 회기에서 우리가 회기 직선 답들을 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